뭐 물어보면 맨날 모른데 응? 맨날 모른데 모른데 아하 그래서 지우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빅 무슨 시죠? 빅이요? 네 어떤 큰 산 빅 마운튼 오케이 클립 쓰는 방법은? 쓰는 방법은? C 몰라요 오케이 클립이죠 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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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? L 그 다음 I 그 다음 응? 응? 클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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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클립이에요 클립 응?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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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입이 됐어 클립 그 다음 클립 뭐? 뭐야? 까보지 말고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난다 그럼 딱방 받으면 되겠네 어때? 까빵을 드립니다 눈물어 빵 트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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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? 트립 그 다음에 R I P 그럼 이건 뭐 됐어요? I I 뭔가 좀 반복되지 않냐 T T 트립 그 다음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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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⁉ i we 2 그리고 2 2 2 2 2 2 2 2 3 3 4 2 순후법은 6 w I 트위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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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그라며 트위그 어 트위비야 이건 뭐 됐어요 이그 이거는 위그 됐습니까 이그 트위비 무수씨에요 무엇 단가지 남 쉑 쓰는 법은 s h i 니가 알지 내가 알어 그래서 이거 뭐 했어 이거는 쉬 합치니까 쉑 그 다음 계속해서 친 쓰는 법은 n 이건 뭐 됐어 인 얘는 칩 무슨 씨야 명이니까 이름씨가 이거 턱이니까 이름씨지 무엇 턱 그 다음 fin 쓰는 법은 sin 그 다음 win 쓰는 법은 w i n what will wanna be in win ok 그다음 dig~~ dig 쓰는 법은 dig okay 지우 부를때 쓰는말이지 up 지우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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